안녕하세요. 레이저 NCNC 전문 솔루션 제공그룹 REDT 주식회사입니다. CO2 레이저 각인기 매직 M5를 활용하여 목재와 종이 소재의 레이저 마킹과 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매직 M5는 터치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제어가 가능한 레이저 조각기입니다. 작업대 내부의 직진 연결부로 작업 시 소재에 따라 발생되는 문진과 연기는 코스를 통해 직진기로 분출합니다. 매직 M5를 활용한 목재의 종이 각인 커팅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